이단계는 대문예공원 우리꺼 아닌데? 여기 창문이 안되시죠? 말 버린데? 여기 대문예공원 우리꺼 아니야 이쪽으로 사람이 나갈수는.. 안돼 안돼 이거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사람이 저기로 나가셨다고 아무리 빠른 시간에 나가셨다고.. 아무리 빠른 시간에 그렇게 나가셨다고.. 뭐야? X발아 너가 못했지? 내가 어떡해 이거.. 이미 X발아 나 집에 왔다 깜짝 놀랬네 X발아 그냥 집에 바로 갈게 와.. 나 X발아 존나는 놈이네 와.. 나 X발아 존나는 놈이네 와..나.. X발아.. 아.. X발아.. 아.. X발아.. ㅅ.. 우리 그리야 100개 고맙다.. 그리야 이거 진짜 내가 한거 아니야.. 진짜로! 토스야! 마술아! 그리아! 그리아 100개가... 진짜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우리 동계수야 이거 진짜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는 여기 아까 지금 누가 있다고 그랬어 와.. 손 좀 잠깐만 우리 마술이가 100개를 또.. 잠깐만 감사합니다 나 진짜.. 그리아하고 마술이가 100개 잠깐만 이거 내가 진짜 안 했어 아.. 블링이 10개 고맙다 블링이 10개 감사합니다 항상 또치형이랑 나랑 말하지만 우리가 장난치면 장난쳤다고 말을 해 또치형은 항상 말을 해 믿기 싫으니까 그런 거 뿐이야 믿기 싫으니까 믿기 싫으니까 그런 거 뿐이야 믿기 싫으니까 바로 아고 나 지금 아니야? 진짜 했네 바람 같네 바람 같네 하우씨 정상머리 하우치형하고 아무것도 안사그러지 정작 게임 이상해 아니구나 아기 되게 디테일이거든요